너 상당홍, 니 척바닥에 니 배걸풍 켜놓은 순간 나 보잖아 뭔데? 뭐야? 거기 있냐? 하지마 스타트 공포 방송 지금은 또마시대 나를 딸지 말고 가자 신속히 동원아 팔로우, 팔로우 미 가자 이 꼬리 가시방송 여기 안 봤는데? 건물이 기울었구나 건물이 좀 기울었어 이쪽으로 가시방송 뭐야 이거? 이렇게 오래 됐었구나 여러분들 이거 연탄 아니야? 이렇게 오래 됐었구나 이게 전체 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전체 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곳입니다 전체 샷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혜짐님 뭔가 목소리 못 들었잖아? 나? 나 블랙 누르고 있어서 못봤어 소리가 들렸다고? 블랙 누르고 있었다고? 방송 알아서 블랙 누러 왔어 방송 알았냐고 블랙 누러 왔어 상담웅 촬영하러 왔는데? 집중해 집중! 집중하라고 나도 뭐 틀어져야 집중을 하지 다른거에 집중해 너 상담웅 첫바닥에 네 대걸통에 피분수건 낫고 잡나? 미안하요 일곤순사 오늘 3일절이다 네 너를 보니까 아주 애국에 들끓어오른다 예 낙하물라 여시무리인가? 뭐지 그거 순사? 미화경부 미화 겁나게 늦게 생겼네 가자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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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화경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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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그때 여기 애들이 있는거 같아서 내가 그때 가당하고 물하고 녹화한거에요 젤리하고 가당하고 일부러 애들이 있는거 같아서 이걸로 대화를 좀 유도해 보려고 내가 그랬지 했어? 대화는 못했어 그럼 애기들 막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더라고 드디어 3단봉 쓸데가 많아 뒤에 뭐야? 너 뭐야? tão 형 뭐야? 마이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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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마이콜스 뭐야? 마이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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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 재미죠? 마이콜스 지금 이 상황이 재미죠? 마이콜스 웃음소리 들은 사람? 마이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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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~! 마이콜스 뭐야~? 진짜 애들이 있었는거구나 물놀이 넣어 줬는 것도 있구만 어디야? 들은 사람? 분명히 들었어 잠깐만 오늘 이거 갑자기 있어야 됐다 이거? 갑자기 있어야 됐어 이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뭐야? 뭐지? 형님 계속 소리 안 들려요? 나 지금 안 들려 왜 그러지? 뭔 소리 들려? 나한테만 들리는가? 아니면 형님이 못 듣는거야? 뭐야 이거? 시청자 분도 지금 뭘... 시청자 분도 지금 뭘... 뭐 들려? 뭐 이해될 소리가 막 들리는데 나만 들리는건가? 나 지금 들려 나 지금 들려 나는 지금 계속 듣고 있어 그 소리를 잠깐만 이거... 꼬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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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거기 뭐 있던거 아니야? 형님 거기 뭐 있던거 아니야? 뭔 소리야? 뭐야 나와봐 긁은다! 긁은다! 거기 있냐?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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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여기 뭐 있어? 거기 뭐 있어? 뭐 지나간거 같아 여기 뭐여? 얘들아 장난치면 안되지 얘들아 이거 기운이 왜 그래 갑자기? 얘들아 잠깐만! 얘들아 알았어x3 얘들아 그만 그만! 그만! 그만하자! 그만해라! 그만하자! 그만해라! 좀 가도 될까? 잠깐만 이거.. 잠깐만 이거.. 와.. 계속 온다 이거 뭐야? 지금 계속 그래 지금 계속 그래 지금 이거 지금 안되겠는데 지금 와.. 어? 어? 아.. 소리야 진짜.. 미치겠다 진짜 개 바보지 못했다 이거 밖에 가지마 응 안가 안가 지금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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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가 얘들아 뭐 땜에 그래? 이전에.. 이전에 형 왔었잖아 과자도 줬다면 왜 그러냐? 과자도 주고 다 했잖아 너희들하고 얘기 좀 하려고 이렇게 장난치면 얘기가 안돼 어? 형이야 형이라고 얘기 듣고 있지? 뭐야? 있어? 있으면 대답 좀 해봐 갔나? 형이야 형 뭐지? 응? 갔다.. 어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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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이 자 얘기 좀 해볼까? 자 나와봐 내가 솔직히 가까이 가서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데 너희들 장난칠까봐 가까이 못가고 있어 너희들은 나와봐 혼자 아니잖아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지 말을 안하네 좀 나와봐 아니면 얘기를 하던가 어? 나 보고 오셔야되나? 잠깐만 움직여봐 뭐.. 뭐야? 뭐라는 거야? 노래.. 아니 뜬금없이.. 컴퓨터 작동 uhm 일로 쟤 오오오오이 헤엄 요이 하이 하이 여기 형님 아호오이 하이 집사2장 뭐야 화장지? 여기.. 얘들아 야 피 묻은 거 뭐야? 피가 뭐야? 아니 근데 보니까 똥갈똥인가 뭔가 나와봐봐 얘들아 고마야 자 그만 숨고 그만 숨고 나와봐봐 나와봐봐 잠깐만.. 이거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? 지금 과자를 줬는데.. 지금 과자가 마음에 안 드나? 젤리하고 과자가.. 저 과자가.. 아휴.. 요즘 애들이 누가 과당을 먹냐? 과당 먹지마.. 그럼 요즘 뭐 먹은다고? 권집? 포로로.. 아니 그거.. 뭐지 그거? 포로로.. 포로로.. 포로로 그런 거 그림 같은 거 있고 그런 거.. 저 뭐.. 저거 뭐.. 맥주 안주지.. 그런 거.. 그런 거.. 하당은 맥주지.. 그런 거.. 하당은 맥주지.. 됐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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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홀컵인데.. 꼬마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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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. 꼬마야.. 이리와.. 고마야.. 이리와.. 마이구미가 다 있다.. 이리와.. 이 장대에 왔을 때.. 얘기 못 하고 왔잖아.. 오늘은.. 너희들 얘기 좀 듣고싶은데 얘기 좀 들을 수 없을까? 얘기만 듣고 나갈게 응? 얘기만 듣고 나갈게 장난만 넘치지 말고 안 먹었어? 과자가 마음에 안들어? 말을 해줘 봐봐 뭐가 마음에 안드는지 얘기를 해주면은 알지? 과자가 싫으면은 다른거라도 뭐.. 뭐.. 원하는게 있으면 말해봐봐 그래도 이전에 왔을때는 이 정도까지 깊이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좀 깊이를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액션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전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해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 성인 남자가 산 사람의 기운이 둘이 들어와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냥 이도저도 다 필요없는건지 나는 분명히 알거란 말이야 나는 분명히 알거란 말이야 이전에 한번 왔으니까 하지만 더 치형이 오니까 어? 저 사람은 뭐야? 응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누구 데리고 왔어 더 숨겨놔 고마야 고마야 어디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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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몽둥이만 몽둥이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산 사람의 기운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산 사람의 기운 우리가 뿜어내는 그 기운 그 기운인거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치형이 여기서 AK-47를 들고 왔든 대포를 들고 왔든 탱크를 몰고 와도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더 화를 내지 우리가 형과를 부수려고 하거나 이걸 허물다고 할 때 더 화를 내듯이 똑같은거에요 오히려 도치형이 저걸 들고 왔다면 더 화를 내야 돼 더! 이 집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! 나한테 해코지 않았 나게 해코지 않았다 이 집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러므로서 더 화를 내거나 해코지를 해야 한다고?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Texas 구독! 좋아요! 알람개짱 부탁드려요